와아 하이! 여러분들 부릅니다. 오늘은 제가 직접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바로 정글에서 재집한 대안기뚜라미랑 좀 신기한 생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굉장히 유명한 영상인데 아머더 크리켓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친구랑 굉장히 비싸게 생겼습니다. 자 한 마리만 먼저 꺼내볼게요. 우와! 오! 야 뜯겼다. 우와! 짜잔! 우와!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바로 용머리어치라고 하는 친구인데요. 와 진짜 크죠? 이렇게 보시면 가시가 굉장히 뾰족하게 나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크기는 엄청 큰 편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을만한 그 정도의 사이즈고요. 이건 산란관입니다. 암컷 와 이렇게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십니까? 와 이빨 장난 아니죠? 얘가 육식이라서 아마 사람 손이나 뭐 이렇게 죽은 사체들을 아마 굉장히 많이 뜯어먹는 걸로 아는데 오! 와 이거 무는 거 보세요. 장난 아닙니다. 와 절대 물리기 싫은 그런 비주얼의 이빨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가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찔립니다. 얘가 힘이 엄청 세거든요. 와 자기 몸도 무네. 화가 나가지고. 다음으로는 수컷인데 수컷도 보여드릴게요. 뭐 거의 똑같아요. 나름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육상 육상 반딧불이 야간에 보여드릴 때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종이 다른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. 와 근데 진짜 되게 독특하게 생긴 비주얼은 확실합니다. 얘가 좀 작고 얘가 좀 작고 얘가 큰 건데 이 종 하나랑 그 다음에 그냥 이 종 하나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성별이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것까지는 동정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친구들은 달팽이나 지렁이를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. 약간 밀리패드 느낌도 나고요. 굉장히 독특한 외계 생명체 처럼 생겼죠. 와 이거를 직접 볼 줄이야 참고로 이 친구들 나중에 다 풀어주고 갈 건데 와 뭐야 쟤 나왔어 어 야야야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 얘 여기 꼬리 자세히 보시면 하얀 색깔 보이세요. 이 부분에서 발광을 하는 거고요. 이 친구들은 날아다니지 못하는 대신에 육상에서 계속 반짝반짝 거리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입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아서 그런지 발광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나오진 않았나 봅니다. 어 아니구나 있구나 오 신기해 야 그리고 어젯 밤에 헌터 분이 잡아다 주신 거 하여튼 참나무 하늘 속 과의 친구인데 진짜 멋있습니다. 이 친구랑 그 다음에 할리문 코카소스 그 다음에 꺼냅하다가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뷰세팔로스 로제앤버기 황금사슴벌레 타우루스 사슴벌레 와 신기한거 많쥬? 펀메이를 펀메이를 아하 아하 됐다 자 드디어 귀뚜라미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대왕 귀뚜라미 리오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 친구가 스컷입니다 스컷 짜란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엄청 움직인다 헛 자 잡았습니다 스컷인데 이 친구는 한 7cm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말벌 진짜 엄청나게 큰 것보다 더 커요 그 정도로 머리가 큽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 번식이나 이런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살고 있지만 개체수가 굉장히 많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잡으러 왔고요 이걸 목표로 우리 여러분들이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엄청 커요 잡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앙컷들은 배가 엄청 큽니다 지금 우선 한마리만 꺼내볼게요 와 아까 뚜껑 열고 나왔거든요 사실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거 컷 오 와 야 이거 힘 너무 세다 와 기뚜라미한테 내가 밀리는 이 정도 힘을 쓰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우와 오 야야 이거 진짜 엄청 장난아니야 오 진짜 엄청 셉니다 힘이 얘같은 경우에는 크기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컷보다 좀 더 큰 경우인데요 덩치가 엄청 크기가 차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치약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야 물어봐라 안무네 우와 야 물지는 않네요 여러분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배가 이렇게 많이 커있는 상태면은 보통 알을 가졌다고 많이 될 생각을 하시고요 육식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새들도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의 웨타라는 친구도 있는데 웨타라는 친구는 날개가 없고 초식성이고요 리오쿠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리오쿠는 잘 보면은 날개가 있어서 점프하면서 날개도 피고 약간 비행을 살짝 하는 친구들인데 웨타라는 친구들은 크기는 엄청 크지만 날개가 없습니다 와 어쨌든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귀뚜라미를 한번 만나봤고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채집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그때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채집이 되는지 그때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어우 진짜 무서워 드럽게 무섭다 이 용머리어치의 가장 큰 기증은 바로 이 가슴쪽 가슴쪽에 엄청나 10분 후 21